송원재TV 시작합니다.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이 된 공무원 이대준씨, 이제 이름이 밝혀졌죠. 아들이 편지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손편지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맙다, 진실을 밝혀져서 월북이 아니다라고 한 부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편지에서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했었죠. 이대준씨, 참 그 편지를 보고 전 국민들이 가슴이 아팠는데 이 이대준씨의 아내인 권영미씨가 이제 자신을 공개하고 이름도 공개를 하고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권영미씨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너무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우상호가 월북이냐 월북이 아니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니까 권영미씨가 민주당은 그 입으로, 참 권영미씨가 그런 말은 못했겠지만 그 더러운 입으로 월북이라는 말 자체,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지 마라. 권영미씨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그 해경이나 국방부의 많은 조사에서 월북이라는 증거도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 또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다라고 지금 민주당은 이야기하는데 월북이냐 월북이 아니냐 이 증거가 확실히 없을 때는 월북이 아닌 것으로 가져가는 것이 우리 국민에 대해서 그게 정부의 당연한 입장 아니었느냐. 지금 권영미씨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거기 그러니까 이대준씨와 같이 근무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지금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대준씨가 월북을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걸 다 묵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경과 국방부의 청와대에서 이걸 월북으로 몰아간 것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지금 해경과 국방부의 월북으로 몰아간 이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뿐입니다. 문재인이 이걸 지금 침묵하고 있는다. 문재인이 지금 자신의 집앞에 욕설 시위를 가지고는 수십 분씩 지금 불평을 틀어놓고 불만을 표시하고 고소를 하고 지금 이걸 문재인이 침묵할 수 있는 일이냐라는 겁니다. 우상호가 지금 월북을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이 시기에 밥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한데 지금 월북을 왜 꺼내느냐 기획수사 아니냐 이런 정신나간 헛소리를 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저도 송은진TV를 통해서 참 제가 심한 말도 했는데 우상호는 우상호고요. 문재인이 이 부분을 침묵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이 아니고서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문재인이 아니고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대준 씨의 아내인 권영미 씨가 피우름을 우는 것 아닙니까? 피우름을 그 입으로 월북을 입에 올리지도 마라. 2차 가해다 뭐 이런 말은 2차 가해니 이런 말은 어쩌보면 사치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이 부분 권영미 씨 인터뷰 얘기 여러분들과 한번 의논을 나눠볼까 합니다. 권영미 씨 얘기는 이겁니다. 자진 월북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라고 정부에서 이번 윤석열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느냐. 정부가 자기 국민을 향해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월북이 아니라고 일단 보고 가는 것이 그게 정상인 것이지. 지금 권영미 씨의 얘기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 입에 월북이라는 단어 자체를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왜 그렇게 월북으로 몰아만 갔는지 묻고 싶다. 10살이 된 딸, 딸애가 아직까지 아빠가 이렇게 숨진지를 모른다. 희망 고문하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엔 정말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총살 이야기는 차마 할 수가 없더라. 10살 된 아이를 부둥켜 얹고 울었다. 그 10살 된 아이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한다. 아빠 사망 소식을 듣고. 월북 가족으로 몰리면서 지난 2년 동안 집 밖에 나가지를 못했다. 고등학생 아들 그 손편지를 쓴 걔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맙다는 그 편지를 쓴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무조건 믿고 있다가 퇴임 전까지 지키지 않고 배신한 그 상처를 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약속을 해줬다. 진상을 밝히겠다. 그것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다가 이번에 그 약속이 지켜진 것을 보고 고맙다고 손편지를 썼다. 이런 이야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 지금 권영미 씨가 얘기하는 것도 제 생각과 똑같습니다. 지금 국방부와 해경이 있고 기초 동료들에 대한 조사마저 왜곡이 됐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민정수석실에서 했고 국가안보실에서 했다라는 것인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말고 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부인이 인터뷰에서 소개한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당시에 진술 조서를 보면 월북을 했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 만약 월북을 하기 위해서라면 각 방에 비치되어 있는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되고 그 추운 날씨에 이건 월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 진술을 모두 무시하고 어떻게 월북으로 몰아갔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우상호는 망발입니다. 우상호 문재인은 지금 일단 사과부터 하고 이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상호가 월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양산에 문재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지난 두 달 동안 얼마나 많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가전 말을 쏟아냈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문재인이 침묵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이대준 씨의 부인과 아들의 피우름 이 피우름을 그냥 그렇게 묻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국민들이 같이 울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우상호 민주당의 말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